이번주는 fmc 회의가 있는 한주입니다. 이미 많은 투자자들이 지난주부터 긴장을 하고 있고 또 가격도 많이 조정을 받은 상황이지만 8월 물가지표를 포함한 여러가지 환경들을 고려해보면 이번에는 파월의 얼굴에서 웃음길을 찾아보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번주 일정부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말 동안에 페덱스가 굉장히 크게 이슈가 됐었죠. 가이던스를 철회하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확산됐고 주가는 21% 폭락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페덱스는 워낙 대표적인 운송업체이기 때문에 실적 경고가 상당히 의미있게 다가왔는데요. 90개 사무실 중에서 5개의 본사를 폐쇄하고 채용을 축소하겠다. 그리고 공격적으로 비용 절감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주가는 이런 흐름을 보이다가 어디였지? 아 여기 있네요. 여기까지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월요일부터 태풍 남마돌의 영향권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해 없으시도록 주의하시고요. 월요일에는 미국 NAHB 주택시장 지수가 나옵니다. 아마 주택시장에 대해서 부동산 가격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윤 대통령이 영국으로 떠난 상황이고요.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장례식에 참여하고 그리고 화요일날은 아마 한미정상회담, 그리고 한일정상회담은 잘 모르겠지만 한미정상회담에서 통화수합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화요일에 중국의 금리 결정도 어떻게 될지도 지켜봐야겠습니다. 수요일 밤에는 드디어 FMC 회의가 있고요. 아마 목요일날 아침에 FMC 회의 결과가 반영될 텐데 오늘은 FMC 회의 프리뷰를 집중적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요일에는 BOJ 통화정책회의, 그리고 엘리자베스 여왕 장례식 때문에 연기됐던 BOE 영란은행의 통화정책회의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미국 시장을 좀 정리를 해보면 다운은 금요일에 0.4% 하락했고요. 나스닥은 0.9% 그리고 S&P는 0.7%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장중의 움직임을 보면 아마존 2%, 아더브는 3% 추가 하락했고요. 에너지 관련된 주식이나 은행주들도 하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지난 주간 단위로 보니까 낙폭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컸어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빅테크라고 할 수 있는 업종들이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했고 그래도 테슬라가 1% 이상 상승한 것이 좀 눈에 띄는 모습입니다. 업종별로 봐도 베이직 머트리얼, 소재와 서비스 업종, 기술주들 모두 전반적으로 크게 하락하는 모습 보였고요. 이유는 뒤에도 설명드리겠지만 물가지표에 대한 실망감 그리고 FMC 긴축에 대한 우려감이 반영됐다고 정리하겠습니다. 미국 국채 시장에 보면 2년 물금리가 여전히 고공행진 중입니다. 이제는 3.87%, 4% 얼마 안 남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10년 물금리는 그보다는 낮지만 3.4% 정도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장단기 금리 역전이 심화되고 있다는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5년 물과 30년 물이 2020년 이후로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 그러니까 이제 웬만한 장단기 금리는 거의 대부분 역전돼서 경기 침체 신호를 보내주고 있다라고 정리를 하죠. 환율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한미정상회담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한미 통화수업을 이야기해야 될 정도로 급박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달러의 초강세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달러가 워낙 강세를 보이다가 며칠 좀 쉬는가 싶더니 다시 CPI 발표된 이후로 급등하는 모습 보이면서 109.3까지 올라간 상황입니다. 뭐 달러 이야기도 좋지만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지금 원달러 환율이 어떻게 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글로벌 킹달러 때문에 1,400원에 육박한 환율, 이거 위기 전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죠. 환율과 관련된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원화 약세가 아니고 달러 강세입니다. 너무 호들갑 떨지 마세요. 라고 말이죠. 근데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나라 문제가 아니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달러 강세니까 괜찮아 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반대로 이게 지금 전 세계적인 문제여서 더 심각하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비관적으로 위기다, 위기다 하는 것도 안 되지만 이게 문제가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것도 너무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달러의 인덱스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영국의 파운드화인데요. 유로화는 그나마 잘 버텨주고 있는데 달러 대비 파운드화는 지금 역대 최저치를 갱신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보면 유로화 대비 파운드화의 가치도 급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비해서 유럽이 진짜 안 좋은 건 맞는데 그 유럽에 비해서 영국도 진짜 안 좋구나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게다가 파운드화의 추가 하락 전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파운드화는 달러 대비 15% 하락했는데 통상적으로 자국 통화 약세는 수출 경쟁력 확보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그 나라의 경제가 살아나고 자정작용이 일어나면서 다시 환율이 정상 상태로 돌아오는 것이 좋은데 영국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수입을 해야 되는데 너무 어려운 상황이라서 정상화 되는 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릴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N화도 지금 이슈가 됩니다. 이번 주에 BOJ가 있기 때문인데요. 그동안 N화 약세에 베팅을 많이 했었는데 한 번씩 BOJ가 있을 때마다 뭔 일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무 일도 없으니까 큰 코를 다쳤단 말이죠. 그래서 N화 반등에 대비하는 해치 포지션들이 이때처럼 다시 좀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혹시나 N화는 당연히 약세인데 혹시라도 잠깐이라도 강세가 될 수도 있으니까 해치해놓자 이런 수요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일본 중앙은행은 꿈쩍도 안 할 생각입니다. 아무리 뭐 N화가 약세가 되고 뭐 물가가 월러 꿈쩍도 안 할 거라는 전망들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도 BOJ가 나온 이후로 N화가 강세가 될 수도 있으니까 미리 해치를 좀 해놓자 이런 분위기라는 거죠. N화는 특별한 조치가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이 60%다. 참 이게 용가리 통변가요? 미국의 천연가스 가격도 이틀 연속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도 200불 언더까지 하락한 상황이고요. 지금부터 FMC 프리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 FMC 회의가 가장 중요한 것은 결과적으로 연주는 금리를 올리는데 우리나라는 금리를 못 올리니까 그 격차가 심화된다는 것이 문제가 되겠죠. 실제로 우리나라는 걷는 한국인데 나는 미국이다. 그래서 미국이 이번에도 금리를 75BP 인상할 것 같은데 나중에는 결국 1% 이상 격차가 벌어질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금리가 이런 식으로 날아갈 텐데 우리는 이제 걸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라는 것이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문제인데 오늘 제가 설명드릴 부분은 FMC를 크게 3가지 단어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전 포인트 3가지를 설명드리고 그리고 관련된 설문조사 그리고 시장의 전망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첫 번째는 이 파업이라는 이슈를 가지고 설명해 볼 텐데요. 갑자기 뜬금없이 웬 파업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지금 파업이 전 세계적인 현상이 됐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말 동안에 국내에서도 금융노족의 총파업에 3만 명이 넘는 인파가 모였습니다. 그리고 영국에서도 프랑스에서도 미국에서도 주요 선진국 모두 철도 항만 우편 할 거 없이 다양한 분야에서 파업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이번 주말에도 파업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파업이 이렇게 전 세계적인 현상이 된 이유를 한마디로 설명하자면 명목 임금과 실질 임금이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럼 명목 임금은 뭐고 실질 임금이 뭐냐라고 한다면 명목 임금은 내 돈에 들어오는 돈입니다. 월급이요. 그런데 실질 임금은 뭐냐면 이 돈을 가지고 사 먹을 수 있는 짜장면의 개수다. 제가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렸죠. 그러니까 돈은 들어오는 것 같은데 이거 내가 지금 가난해지고 있다라는 것 같다는 거죠. 물가는 이렇게 올라가는데 내 임금이 안 올라가서 걱정된다. 짜증난다. 화난다. 그래서 이제 파업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현상이라는 거죠. 주말 동안에 영국에서 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내가 물건을 사는데 들어가는 돈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그렇게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사는 물건의 양은 줄어들고 있다라는 놀라운 현상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 한번 해보실까요? 파업이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는 임금 올려줘 라는 얘기잖아요. 이 임금 올려줘 라는 이야기가 결국 관철돼서 임금이 올라가느냐 안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과한 전망이다. 무슨 파업이 성공하냐 실패하느냐가 금융시장에 영향을 줄 정도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인플레이션을 전망하는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면요. 물가와 임금의 상호작용입니다. 자 그럼 왜 중요한지를 좀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누가 뭐라고 해도 인플레이션이죠. 그리고 그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연준은 그렇게 긴축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번 FOMC 회의를 주목하는 이유도 얼마나 세게 긴축하느냐를 보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긴축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긴축을 해서 경기를 안 좋게 만든 다음에 결과적으로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소비를 줄이는 거예요. 소비를 줄여야 물가가 안정될 테니까 말이죠. 그런데 소비는 왜 줄어드나요? 소비가 줄어드는 이유는 사람들이 생각이 임금이 안 올라갈 것 같아야 줄이게 됩니다. 임금이 올라갈 것 같으면 소비를 줄이지 않는다는 의미죠.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서 가격을 올리고 그러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오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치가 올라가니까 야 물건 나 올려줘 임금 올려줘 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올 때 이 여기서의 바틀렉이 걸렸는데 이것이 파업으로 이어지고 있고 결과적으로 이 파업이 성공하느냐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죠. 만약에 이렇게 파업이 성공하게 된다면 물가가 다시 올라가게 될 거고 그 물가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이 또 올라가게 된다면 또 물건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라는 문제가 상당히 풀기 어려워지는 거다라고 전망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파업에 실패하길 제가 바라는 건 아니지만 경제학적인 이론에서는 굉장히 좀 중요한 요인이긴 하다라고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이제 웃음기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런 겁니다. 우리가 최근에 보면은 인플레이션 8월달 인플레이션 지표가 나온 이후로 굉장히 시장이 놀래기도 했고 걱정도 많아졌는데 지금 그냥 막 웃으면서 파워리 아 뭐 FMC 회의 이후로 아 음음 이렇게 할 때냐 아니면 웃음기를 쫙 빼야 되는 상황이냐 라는 키워드로 제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플레이션과 관련돼서 최근에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굉장히 다양한 인플레이션이 나왔다는 거예요. 저도 경제를 보면서 오랫동안 봐왔지만 뭐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많아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옛날에는 CPI 그리고 뭐 에너지와 식품 가격은 굉장히 변동성이 크다며 그거 뺀 코어 CPI 이 정도는 우리가 잘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야 지금 물고 야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렇게 주가 빼지마 야 집값은 어차피 나중에 빠질 거야 라고 이제 화를 내는 사람한테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자 이 자료는 글로벌 모니터의 자료입니다. 식품과 에너지 뿐만 아니라 주거비를 제외한 CPI도 많이 올랐어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 그러면은 야 일시적인 거 빼고 일시적인 것들은 다 빼 일시적인 건 다 빼 이렇게 하니까 클리블랜드 연준에서는 트림드민 어 트림드민이라고 해서 트림드는 이제 좀 잘 가다듬은 거거든요. 뾰족뾰족하게 나온 거 일시적인 것들 다 빼고 잘 가듬어진 그 잘 다듬어진 이 CPI를 봐도 야 또 많이 올랐잖아. 이거 뭐 할 말 없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야 끈끈한 애들 끈적끈적한 애들 그것만 보면 그것만 봐도 그래도 문제야? 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네 이번에는 아틀랜타 연준에서 어 네 그것도 문제네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물가와 관련된 상황이 생각보다 진정이 안 돼서 걱정스러운 상황이다. 지금 웃을 때가 아니다. 라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양적 긴축 제가 양적 긴축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했는데 여러 차례 제가 설명드린 대로 국채는 연준에서 주였지만 MBS는 지금 못 줄이고 있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MBS를 못 줄이고 있는 이유는 MBS를 팔 수가 없기 때문인데요. 그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MBS 금리. 우리나라로 따지면 대출 금리인데 미국의 대출 금리가 연준이 아직 팔지도 못했는데 이렇게 올라갑니다. 금리와 가격은 반대로 움직이니까 금리가 이렇게 올라갔다는 얘기는 모기지 채권의 가격이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채권의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데 거기다 내놓고 연준이 판다? 이건 생각하기가 어렵다. 라는 거죠. 그래서 큐티는 예상대로 진행되기가 매우 어렵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파월이 웃으면서 얘기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FMC 회의의 결과 자체 그래서 75냐 100BP냐 이런 것들이 나온 이후로 파월이 얘기할 때 그래도 뭐 이러면서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파월이 웃음길을 싹 빼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해 봅니다. 세 번째로는 친절할 거냐 계속 친절하게 얘기해줄 거냐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연준은 계속해서 점점점점 친절해왔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알려줬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더 자세하게 알려줘야 낮은 금리 때문에 사람들이 경제활동을 많이 해서 경제가 살아날 거니까요. 그러나 지금은 친절할 때는 아닌 것 같아요. 파월이 존경한다고 얘기했던 볼코 형님도 굉장히 불친절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떻게 할 건지 안 알려줄 거야 이런 식으로까지 말하면서 긴축을 세게 했었는데 이번 9월 FMC 회의 때부터 얼마나 덜 친절해질지도 주목해봐야 되는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점도표가 어떻게 나올 것인지도 굉장히 관심인데요. 시장에서 생각하는 건 금리 인상폭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경제 전망도 중요하고 마지막 점 그래서 경제 금리를 올리긴 올릴 텐데 언제까지 올릴 것이냐에 관련된 내용도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리를 이렇게 올렸다가 줄일 거냐 아니면은 지금 시장에서 형성되어 있는 금리는 이런 식으로 올렸다가 결국은 줄일 거다라고 되어 있는데 점도표에 나와 있는 연준의 전망치는 파란색 점선처럼 되어 있거든요. 이 점선이 어떤 식으로 바뀔 건지 그리고 언제까지 길게 이어질 거라고 보는 건지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75냐 100이냐도 중요하지만 고점을 형성한 금리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그리고 그 고점에 대한 전망이 얼마나 바뀔지를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준과 관련된 서베이를 파이넌셀 타임즈에서 했는데요.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일단 44명의 경제학자 대상으로 설명 조사를 했습니다. 이번 긴축 사이클에서 기준금리의 정점 언제까지 올릴 것 같아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4에서 5%까지 올릴 겁니다. 라는 전망이 66%였습니다. 4% 이하에서 멈출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14%밖에 되지 않았고 심지어 일부에서는 6% 이상 올릴 거라는 전망도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24년 말 그러니까 지금 22년이니까 앞으로 2년 후에도 근원 CPI가 3%가 넘어갈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조사해봤더니 이야 이게 전혀 그렇지 않을 거다 라고 얘기한 사람이 7%밖에 안 됐습니다. 이야 이게 참 쉽지 않네요. 다음 경기 침체에서는 실업률이 5에서 6%까지 올라갈 거다 라는 전망이 가장 우세했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라온 서머스 교수님도 결국 4.3% 이상 금리를 올려야 될 거다 정확하게도 짚어주셨네요. 4.3% FOMC 회의에 대해서는 글로벌 모니터 안금모 대표님과 이야기 나눈 부분이 있으니까 그 내용을 참고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100BP를 인상할 필요가 생겼다 물론 75BP 인상하겠지만 연준이 지금 웃음길을 띌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저도 나름대로 커뮤니티에 제가 글도 올려드렸는데 일단은 연준이 웃음길을 뛰면서 말로 시장을 살려줄 거라는 희망은 가지면 안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구체적인 이야기를 저도 많이 들을 수가 없는 이유가 반대로 생각을 해보실 때 이렇게 밖에 전문가들이 이야기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운용해야 되는지도 생각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양적 긴축을 못할 것 같아요. 미안합니다. 우리 통화량 더 안 줄일 거예요. 라고 얘기할 때는 주식을 살 수 있는 상황이 되겠지만 그때도 역시 인플레이션이 잡혀야 된다는 가정이 필요하다. 결과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제일 중요하다. 자 주요 단신 정리하겠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다. 라고 제가 글을 하나 올렸는데 그 내용이 굉장히 제가 네이버에 올린 글 중에서 가장 많이 본 글이 됐습니다. 여기서 제가 주목했던 문제는 하나하나 무너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전반적으로 동조화돼서 같이 움직이는 상황이 됐다라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봤는데요. 주말 동안에도 중국의 부동산 가격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중국의 8월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12개월 연속, 그러니까 1년 내내 하락했다는 얘기고요. 내용을 보시면 1년 내내 하락했고 70개 도시의 신규 주택 가격의 하락폭은 더 커졌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부동산 가격 조정 전망도 나왔습니다. 리맥스라는 곳에서 전망이 나왔는데요. 내용을 보면 51개 대도시의 8월 평균 부동산 호가 대비 최종 가격이 99% 정도 수준이다. 다시 말하면 호가 대비 1% 정도 낮게 거래됐다라는 거죠. 7월이나 4월 대비에서는 많이 낮아진 부분이고 중간 가격은 3개월 전 대비로는 2.4% 미국의 부동산 가격도 드디어 꺾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의 동부 해안 지역의 실업률이 상승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는데요. 미국 전반적으로 지금 실업률이 문제가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는 아직 안 나오는데 특히 동부 해안 지역에서의 실업률은 올라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동부 해안 지역, 특히 뉴욕 지역의 실업률은 팬데믹 이전 수준을 상위하고 있다. 그래요? 뉴욕의 실업률이 지난달 대비 0.6%포인트 상승하면서 가장 많이 상승했다라는 것도 특징인 것 같습니다. 특히 뉴욕의 실업률이 많이 올라갔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요. 미국의 GDP를 주별로 표현한 거거든요.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뉴욕의 GDP가 1.7조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뉴욕, 워싱턴, 보스톤 등 같이 동부 해안 지역으로 미국의 부가 얼마나 집중되어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즉 해안가 지역에 미국의 부가 집중되어 있는데 동부 지역에서 실업률이 높아지고 있는 거구나라는 걸 알 수 있네요. 미시건대학교의 소비자 심리지수가 발표됐습니다. 내용을 보면 전반적으로 전월에 비해서는 조금 나아졌다. 그리고 기대 인플레이션도 조금 떨어졌다. EV 시장이 확대되고 공급 차질이 되면서 리튬 가격의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집니다. 그림 보시는 것처럼 전기차에 들어가는 EV의 판매량과 리튬 가격이 와, 리튬 가격이 정말 많이 올랐네요. 그리고 세계은행 IMF에서는 경기 침체를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특히나 IMF 같은 경우에는 경제가 취약한 나라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기관이기 때문에 더욱더 이러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강하게 발표하는 편인데요. 내용을 보면 특히 신흥국의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에너지 문제가 계속되다 보니까 에너지 기업을 그냥 구규화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네요. 미국과 EU가 티르키에를 압박하고 나섰다. 티르키에가 중국하고 친하게 지내려고 하니까 야, 이거 뭐 이런 식으로 할 거야? 자꾸 지금 티르키에 은행을 통해서 러시아의 검은 둔이 유통되고 있는 것 같은데 조심해라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우크라인에 추가 지원을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는데요. 지금 규모는 6억불 정도 되고요. 그리고 우크라인의 반격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목적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젤렌스키는 주요 도시를 방문해서 승리를 향해 나가고 있다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관련해서 푸틴 대통령은 나는 그만하고 싶은데 젤렌스키가 말 안 하자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전쟁이 끝날 것으로 기대되는 시점은 점점 미뤄지고 있는 것 같네요. 미국에서는 외국인 투자 검토 조치를 강화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는데요. 내용을 보면 공급망 및 기술 보호를 위해서 외국인 투자를 철저히 검토하겠다. 그리고 국가 안보 차원에서 위험하다라고 얘기했는데 아마도 이번 행정명령도 중국을 겨냥한 조치가 아니겠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해당 분야를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초소형 전자공학, 인공지능, 바이오, 양자컴퓨팅과 관련된 분야입니다. 주말 동안에 여러 가지 뉴스가 나왔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전술의 생화학무기 절대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강하게 d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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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푸틴 대통령이 이런저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최근 우크라이나 반격 때문에 러시아가 궁지에 물리자 러시아에서 전술핵 또는 생화학무기 진짜 안 된다. 이건 더 고립될 거다. 이렇게 강하게 경고를 했다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FMC 회의가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투자 의사결정을 하시는데 신중을 기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이번 주에도 투자에 도움이 되는 소식을 들고 열심히 달려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이효석 아카데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